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가장 하면 안 되는 짓 중에 하나가 유권자들과 싸우거나 또는 유권자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안 그래도 명분 없는 합당을 해 도마 위에 올라있는 개혁신당이 명분 없는 합당을 한 개혁신당을 비판을 하는 유권자들을 조롱하고 나서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이번에 조대원 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지지자들과 sns에서 설전을 벌였는데 그동안 이준석을 열렬하게 지지했었던 특정 커뮤니티에 모여있는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가지고 해당 커뮤니티에서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과 함께 표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바로 손절을 하는 것이냐라는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대원 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다가 이번 합당에 대해 불가능해 보였던 그 어렵고 대단한 일을 완성해낸 이준석 대표와 당의 지도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올려치기를 했고 대구에서 자신의 선거에 유불리를 떠나서 정말로 잘된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는 개딸이라든가 윤핵관과 같은 극렬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는 정당인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과 이성을 갖고 매 선거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해온 우리 국민의 평균 눈높이만 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조대원의 이와 같은 게시글은 이준석의 코어 지지층들을 비판하는 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동안 이준석을 지지해온 쪽에서는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있을 때 어떠한 내부 총질을 하더라도 이준석의 편을 들었으며 이준석이 탈당을 하고 나서도 제3지대하고 빅텐트를 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낙연을 저격을 하고 노인층을 모욕하는 정책이라든가 갈라치기를 하는 정책을 냈을 때도 꿋꿋하게 이준석을 지지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준석의 코어 지지층이 이번에 이준석의 합당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이준석이 비판을 하고 자신의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았던 반패미 노선을 스스로 부정하는 합당을 추진을 했으며 또 무엇보다도 이준석의 지지층들이 가장 바랬던 것은 이준석이 젊은 보수 진영의 정치인으로서 개혁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의힘과는 다른 모습, 정치 몰이배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던 것이 이준석의 지지층들인데 이준석이 이번에 패미 좌파들하고 붙어먹는 모습은 이준석의 지지층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빡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목소리를 조대원 개혁신당 위원장이 극렬 지지층들의 목소리일 뿐이다. 우리는 이런 극렬 지지층들에게 휘둘리는 정당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동안 이준석을 지지했던 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이가 없고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조대원 위원장의 해당 sns 글에 대해서 이준석의 지지자들은 어이가 없다면서 지지자를 비하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라도 옳지 못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 지지율 3% 정당에서 진짜하고 가짜를 나누고 극렬 지지층을 나누고 참 잘 되겠다며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이 한 짓에 대해 반성을 하거나 사과를 하면 당연히 이준석의 패거리가 아니겠죠. 조대원은 이런 비판이 쏟아지자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자신의 글이 어느 부분에서 우리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반박을 했으며 자신의 얕은 지식과 아집으로 제3신당의 총선 구도 전체를 망치고 있는 극소수 극렬층을 통렬히 비판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이준석을 가장 열렬히 지지해왔던 곳은 FM코리아라는 이런 커뮤니티이고 거기 유저들인데 이번에 이준석의 명분 없는 합당에 대해서 FM코리아 반응을 보면 굉장히 싸늘하고 이들이 이준석과 개혁신당을 비판하는 이유는 조대원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제3신당의 총선 구도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신당을 창당을 하고 개혁적인 정치를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단언을 했었던 명분을 스스로 뒤집어버리는 구태적인 정치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비겁한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조대원은 니네가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냐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비판을 하는 것은 극렬 지지층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따의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준석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열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준석이 합당을 했었던 당일 개인 방송을 통해서 해명을 했을 때 태도하고 다를 것이 전혀 없는데 당시에 이준석 역시도 현실을 놓고 보았을 때 어쩔 수 없다라는 뭐 이러한 이야기를 했으며 더 나아가서 본인의 지지층들을 가르치려고 들어가지고 그날 해명 방송에서도 이준석의 지지층들이 상당히 분노를 했었는데 이준석과 그의 패거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전부 다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준석은 물론이고 조대원 위원장의 이와 같은 글을 접한 FM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고 있으며 벌써 유권자 조롱이 시작되었다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조대원은 당에 딱 맞는 후보 수준이라는 지적과 유권자랑 기싸움을 해가지고 잘되는 정치인 없다 남은 지지자들까지도 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준석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이런 반응들을 보이며 개혁신당에 대한 여론이 더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FM 코리아라는 곳은 그동안 이준석이 이번 합당을 발표하기 전에 이준석이 하는 말과 행동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지지를 해왔었고 자발적으로 이준석과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재하고 인증글을 올리거나 당원 가입 인증글을 올리고 후원 인증글을 올리는 등 이준석의 최대 지지층인데 이런 식으로 개혁신당 측에서 손절을 하고 조롱을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상 정치적 자살행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며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안 그래도 지지층이 굉장히 얇은 정당인데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최대 지지층들마저도 밀어내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표를 받아가지고 금배지를 달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치를 잘한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지지층이 어디인지조차도 모르고 왜 욕을 먹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준석이 대구 쪽에 출마해가지고 주호영이라든가 윤재욱과 붙을 계획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준석이 대구 쪽에 출마해가지고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호남 지역에 출마하는 게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보수 진영의 지지층들이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비꼬는 게 아니라 그 자신감의 근거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참여 선언을 했을 때 자신 때문에 등판을 하는 것이라면 너무 일렀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격을 하고 조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준석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완전히 쳐발렸으며 또 이준석이 창당을 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신당 창당을 할 때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지율 3%짜리 쩌리 정당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자 화들짝 놀라가지고 합당을 했는데 과연 총선 때는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 것인가 이를 지켜보는 것이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과연 보수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 마삼중을 탈출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차기 총선에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이준석은 전개해서 떠나야겠죠.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